쇠까만 눈동자에 아줌마 아이고 잘못봤네 아가씨 겉으론 그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피던같이 구웠어 마음이 고와야 여자친구 아 요장만 예쁘다고 여쭤라 아니죠 한 번만 한 번만 만추면 변치 않네 우리 엄마가 여쭤라 자 준비 여쭤치 다같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까운 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더 많은 것 같아도 마음이 피던같이 구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말인데 마음이 고와야 여자친구 아 요장만 예쁘다고 여쭤라 한 번만 만주면 변치 않네 여쭤라 여쭤라 안녕 안녕 자 친구야 뒤로 가자 뒤로 나은 한 번만 딱 평화를 잡게요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